자 오늘은 한국에서도 난리가 난 건데요. 바로 이 말라리아 모기 때문입니다. 특히 서울도 이미 이번 달에 90% 지역이 다 뚫려버리는 시간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까지 핵심만 빠르게 가보죠. 일단 첫 번째, 확인 방법인데요. 다행히 말라리아 모기는 이거만 알면 한눈에 구별이 가능합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녀석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모기인데요. 얘를 보면 붙어있을 때 벽면과 몸이 수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말라리아 모기는 완전히 달라요. 이렇게 어딘가에 붙어있을 때 꼬리 부분이 약 45도 각도로 들려있습니다. 이게 바로 말라리아의 매개인 얼룩 날개 모기의 특징이죠.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일반 모기는 날아다닐 때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얘네는 귀에 가까이 와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마리라도 발견하면 이미 다른데 물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즉시 그 지역을 이탈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. 이어서 두 번째, 대처법인데요. 사실 말라리아 예방약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이게 전문의약품이라 해외여행 갈 때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. 그래서 그 대신 요즘 이렇게 부착이 편한 스티커나 팔찌 형태로 된 기피제 많이들 쓰고 있죠. 근데 이거 소용없습니다. 사지 마세요. 왜냐면 식약처에서 모기 퇴치용 의약외품으로 인증한 제품 중에서 팔찌나 스티커 형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바르거나 뿌리는 형태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증상과 무료 치료법인데요. 일반적으로 한두 시간 동안 오한, 두통을 보이다가 발열기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. 근데 다행히 지금 말라리아 검사와 치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. 바로 이런 보건소입니다. 지역에 따라서 아예 검사부터 양성 판정 시 치료까지 무료로 주기도 하니까요. 혹시나 감기 증상이 너무 오래 안 낫는다면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